자 오늘 단어 파트와 대화 파트까지 끝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팔과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명사 이름씨들 모아놓은 것들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명사 이름씨는 반드시 셀 수 있나 없나 따져보면서 학습해야 되죠 자 먼저 간단한 단어 초딩 단어 비가 나왔구요 어 비 되구요 비즈라고 뜨는 하겠죠 월 이란 뜻이구요 예 관련된 단어로는 뭐가 있을까요 얘들이 뭐를 찾아다닙니까 허니를 찾아다니죠 그쵸 그 다음에 플라워들의 수분을 도와주죠 꽃가루 수분을 도와주는 녀석 비 허니 플라워 같은 것들 뭐 또 관련된 단어로는 하이브 같은 단어도 있겠죠 하이브가 뭐겠다 벌집을 하이브라 그러죠 허니 플라워 하이브 비와 관련된 단어 관련된 단어들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라 국가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시골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나라 국가 시골은 country이구요 셀 수 있으니까 하나의 국가 할 때 a country라고 할 거구요 복수형일 때는 어떻게 하겠다 countries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 앞에 자음이라서 y로 고친 다음에 es가 복수형이겠죠 country countries 그 다음에 나라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읽어볼까요 nation이겠죠 nation country 나라란 뜻일 때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호기심이 보이네요 뭐 일단 얘들 계속해서 셀 수 있는 명사고 복수형 단수형 얘기했구요 그 다음에 호기심은 큐리어시티 큐리어시티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구요 큐리어시티는 형용사형이 보이네요 형용사형은 뭐다 큐리어스 됐습니까 o us 가 붙으면 형용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겠죠 유명한 famous 호기심 많은 큐리어스 됐습니까 ok 큐리어시티 큐리어시티 셀 수 없겠죠 호기심이니까 호기심 하나 호기심 둘 하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얘는 셀 수 없는 명사고 문장 속에 사용될 때 a curiosity 이런 식으로 라든지 curiosities y를 i로 고치고 yes로 고치고 복수형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알려드렸어요 ok 그는 많은 그렇다면 얘 셀 수 없다고 가르쳤었으니까 그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하고 싶으면 he has much curiosity about more he has much curiosity about science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he has much curious about science 는 he is very he is very interested in science 하고 같은 표현이죠 he has much curiosity about science 는 he has he is very interested in science 하고 같이 그래서 curiosity는 관심 표현할 때 관심 표현할 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he is very curious about science he is very interested in science he has much curiosity about scienc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ok ok 방금 뭐 가르치는 지 알죠 방금 뭐 가르치는 지 알죠 안심 표현할 때 he is very interested in science he is very interested in science he is very curious about science he is very curious about science 전부 다 관심 갖고 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관심 표현하는 거 맞죠 he is very interested in science he is very curious about science he is very curious about science he has much curiosity about science 이 동사를 써서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방법으로 쓰이는 그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여기다 이름은 왜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는 많은 관심이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정체가 관심으로 판명되는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떨 때 명사를 써야 되고 어떨 때 형용사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인지 안 해가세요 라고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가 뭐이래요 지구는 earth 그러면 지구에 딸려있는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친구 이름은 the moon 이고요 그렇죠 지구가 그 녀석 주변을 공전하고 있죠 그 녀석은 the sun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닙니까 지구가 그 녀석 주변을 공전한다고 the sun 주변을 공전하고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친구는 the moon이고요 그렇죠 위성이죠 위성 지구의 위성 그 다음에 지구는 행성이죠 그리고 태양은 별이죠 별이 뭐고 행성이 뭐고 위성이 뭔지 이런 정도의 차이는 상식적으로 중학생이면 슬슬 알고 있어야죠 첫 번째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첫 번째 행성의 이름은 수성이고 영어로는 mercury죠 mercury 그 다음 별은 그 다음 별이 아니죠 그 다음 행성은 금성 금성의 영어 이름은 비너스죠 미의 여신 그 다음에 earth 그 다음은 mars 이런 식으로 참고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어쨌든 지구라는 단어가 어딘가 나오는 모양이니까 과학적인 내용이 본문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자 the earth 그 다음에 발견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발견 finding 그러면 findings 할 수 있겠죠 좋습니까 many findings 하면 많은 발견들이 되겠죠 자 finding 사실 선생님이 find에다가 ing 붙인 거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죠 뭐가 될 수도 있고 찾는 중의인이 될 수도 있고 찾는 것 발견하는 것 발견하는 것 이란 뜻에서 발견 이란 뜻도 된 거예요 동명사로서의 뜻이 발견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ind 그나저나 find라는 동사의 3단 며시에서 아시죠 find found 그 다음에 반대말 한번 해볼까요 반대말 일단 finding 은 명사니까 명사로서의 반대말은 분실 손실이겠죠 그쵸 분실 손실은 뭐예요 loss죠 그렇습니까 분실 손실 발견 그 다음에 find의 반대말은 뭐예요 루즈죠 잃어버리다 또는 지다 라는 뜻이 갖고 있는 거 동사로서 서로 반대말 관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로서 반대말 관계 발견 finding 분실 손실 lo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d 찾다 잃어버리다 루즈 잃어버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냉동실이 보이네요 냉동실 냉동고는 프리즈 그러면 프리즈가 있으면 뭐도 있겠다 프리즈가 있겠죠 프리즈의 뜻은 얼리다 또는 얼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옛 친구 3단 변신은 알고 있어야죠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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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동사를 가지고 er이나 e로 끝나는 경우에 r 붙이면 보통은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프리즈는 프리즈는 싱어 같아요 쿠커 같아요 쿠커 같단 말이죠 사람이 아니고 도우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프리즈라는 동서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r을 붙여서 사람 또는 도구를 만드는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도우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교 어휘 플러스입니다 어휘 얘는 얼리는 장비고요 얼리는 거 말고 냉장시키는 장비의 이름은 프리즈 프리즈 또는 리프리즈레이러 라는 단어가 냉장고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얘는 보통 4도씨 정도 유지시키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리즈는 프리즈는 서브지로 유지시키는 게 목표죠 서브지로의 뜻은 영하죠 영하 서브메린 하면 잠수함이죠 됐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하고 있으나 서브이 들어가면 서브의 뜻은 언더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영하라야지 서브지로라야지 얼겠죠 하지만 프리즈나 리프리즈레이러는 영하가 되면 안 되겠죠 4도씨 정도 유지시키는 각각의 목표가 다른 도구입니다 프리즈는 얼리는 게 목표고요 프리즈 리프리즈레이러는 프레쉬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자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 다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디가 소리 나지 않습니다 프리즈 가 아니고 프리즈 라고 발음하면 돼요 이처럼 디즈가 있는데 디가 소리 나지 않는 단어가 또 있죠 강을 건널 때 쓰는 브릿지 다리 B-R-I-D-G-E 스펠링도 브릿지도 디가 소리 나지 브릿지 가 아니고 브릿지 프리트지가 아니고 프릿지 리프리즈레이러 자 그 다음에 보름달이 보이네요 보름달은 푸문 초승달은 뉴문 반달은 해프문 해프의 뜻이 뭡니까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절반이라는 뜻이죠 핫 뭐 피자 보면 뭐 해프 앤 해프 피자 이래서 뭐 절반은 뭐 뭐고 절반은 또 다른 거 절반은 쉬림프 피자고 절반은 비프 피자고 이런 식으로 굴릴 수 있는 거 반반 치킨 할 때도 해프 치킨 하면 되겠죠 반은 프라이드고 다리 한 짝은 프라이드고 다리 한 짝은 양념이고 이런 거 반반 치킨 할 때 해프죠 해프 해프 품은 뉴문 해프 문 달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학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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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한다 했죠 과목 명에는 관사 나라 들을 붙이지 않는다 축구 같다 그랬어 플레이 iskt 쇠 스터디 스터디 math 수학 하나 수학 둘 못하죠 셀 수 없는 명사죠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지만 얘는 뭐를 좋아하는 녀석이야 The full moon, the new moon, the half moon The sun, the earth 하듯이 더 좋아하는 친구였고 얘는 all findings 할 수 있다 이 뜻일 땐 발견하는 것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어요 하지만 발견이란 뜻도 있는데 그 뜻일 때는 셀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curiosity 셀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he has many curiosity였어 he has much curiosity였어 he has much curiosity much money 하듯이 명사들 셀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math는 뭐에 속해요 subject에 속하죠 subject의 뜻은 주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주체자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과목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과목명들 영어로 잘들 알고 계시죠 그쵸 미술은 earth 체육은 pe는 physical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이고요 pe 구요 korean 한국어 english 영어 math 수학 과 사회는 뭐죠 소셜 스터디즈 소셜 스터디즈 소셜 스터디즈 안만 길어봤자 it입니다 생긴건 복수형이지만 얘도 보면 원래 모습 원래 수학이란 단어에 뭐야 수학이란 단어에 원래 모습은 s가 붙어있지만 복수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it is it math mathematics 자세한 설명 드렸고요 셀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니는 언니나 누나는 뭐라 그런다 older sister 또는 elder sister 라고도 합니다 older sister elder sister 손위 사람을 elder 라고 얘기합니다 older older 하면 나이가 더 많은 이고요 elder 하면 손위의 이란 뜻이니까 어쨌든 손위 시스터건 나이가 더 많은 시스터건 전부 다 언니나 누나가 되겠죠 older sister elder sister 그 다음에 여자 동생은 뭐라고 한다 나이가 더 어린 시스터니까 뭐라고 한다 younger sister older younger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무슨급 비교급이죠 old가 원급 young이 원급이었는데 거기다가 er이나 est 붙이면 또 최상급이 되기도 하고 그니까 그럼 맞언니 하고 싶으면 the oldest sister 하면 제일 나이가 많은 언니 라는 뜻이겠죠 누나라는 뜻이겠죠 그럼 막내 여동생은 the youngest sist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가족 소개하면서 뭐 얘는 누군데 우리집 막내야 근데 여자애야 할 때 뭐 세미 is the youngest sister in my family 이렇게 하면 막내 여동생이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6급 최상급 엿 바꿔 먹으라고 배운 거 아니죠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거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타조는 ostrich이고 셀 수 있으니까 한 말이면 un ostrich 그 다음에 치 소리로 끝나니까 복수형은 es를 붙이겠죠 ostriches 그렇습니까 자 ostrich의 영영풀이에는 뭐가 들어 있을 예정이냐 하면 뭐 일단은 당연히 bird 같은 단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런 단어 들어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flightless bird flightless 뜻이 뭘까요 날 수 없는 이란 뜻이겠죠 날 수 없는 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새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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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비기 화요합니까 얘가 피칵입니까 피칵 칠면술 공작입니까 공작이면 컬러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피칵이면 ostrich이니까 flightless 그 다음에 더 비기스트 하겠죠 그쵸 얘보다 더 큰 새 있습니까 오케이 나는 익스틱트 안 된 애들만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아 현존하는 가장 큰 종류의 새고 어디에 살죠 사막 쪽에 산다 오케이 원산지는 어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죠 됐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고 뭐 물론 여기저기서 수입해서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봤는데요 물론 봤겠지 됐습니까 동물원에 갖다 놓거나 농장에 갖다 놨으니까 원산지 원래는 처음에 살던 곳은 어느 동네다 오스트레일리아 됐습니다 오케이 현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새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진화한 거래요 랩타일에서 진화했대죠 아 네 랩타일이 그럼 뭔데 파충류죠 그러십니까 파충류가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파충류는 주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콜드블러디드 애니멀즈죠 하지만 브러드부터 원 블러디드 애니멀즈죠 주변에 온도와 상관없이 자기는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살아남기 위해서 랩타일들이 브러드로 진화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랩타일에는 뭐가 속하나요 랩타일에 속하는 건 네 이렇게 상식이 없습니까 랩타일에 속하는 동물 뭐 아무거나 몰라요 네 코모더 드래곤 네 그렇죠 코모더 드래곤 이런 애들 또 스네이크 터틀 엘리게이터 이런 애들이 뭐에 속한다 랩타일에 속하겠고요 나는 관심 없고 몰라도 되죠 그렇죠 몰라도 고등학교 1기에서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상식적인 거 과학적 상식 같은 것들 알아야지 모르는 단어도 추측할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다 했으니까 제발 좀 커먼 센스를 좀 기르세요 오케이 상식 자 그 다음에 과목명이 또 나오네요 물리학은 physics 였습니까 ph가 f 소리 나는 거 모르십니까 이게 photo니까 얘는 physics겠죠 physics ph는 f하고 똑같은 소리내죠 physics 물리학이고 그 다음에 아까 math하고 공통점이죠 뭐의 한 종류다 subject의 한 종류죠 앞만 길어봤자 it이고요 s 붙어있다고 해서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고요 물리학을 공부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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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physics야 study the physics야 study physics야 study physics 한다고 그랬죠 과목문어는 관사를 안 좋아한다 했습니다 study physics 맞습니까 물리학이 뭐 어떤 거예요 그나저나 그렇죠 중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이런 것들 뭐 그 핵 같은 것들 핵이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빛이 가진 에너지를 구하고 이 빛 이런 정도의 빛은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physics 입니다 오케이 나는 관심이 없죠 오케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쯤 위치에너지 구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구하는 거 할 때 physics 열심히 배우게 될 거고 그 파트 상당히 중요한 파트니까 열심히 좀 공부해 주세요 지금 과학은 뭐 배우고 있나요 어떤 과목 배우고 있나요 빛과 파동 하고 있군요 물리학 하고 있네요 physics 그렇죠 빛과 파동 뭐 뻔하죠 일단 지진파부터 얘기했겠지 뭐 그렇죠 P파가 있고 S파가 있고 P파는 무슨 파라서 종파야 횡파야 종파죠 그렇죠 종파가 뭔데 진동하는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용수철 장난감 계단 내려가는 용수철 장난감 가지고 P파하고 S파의 차이를 보여주죠 파동은 아직 안 들어갔어 빛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반사랑 굴절이랑 뭐 이런 거 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돋보기 하나 그려놓고 어디에 상이 며칠인지 했을 거고 오목렌즈 볼록렌즈 했을 거고 오목고을 볼록고을 했을 거고 허상이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뭐 됐습니까 볼록거울은 항상 허상만 맺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실제 물체의 크기보다 항상 작게 보이죠 그리고 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일은 절대로 안 생기죠 그렇죠 하지만 오목거울은 볼록렌즈하고 똑같죠 뭐 이거 해갖고 여기 점 띡띡띡띡 하고 상이 여기 맺힌다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뻔하죠 뭐 그렇습니까 중지인들이 배우는 과학이 뭐 그렇지 뭐 그 정도는 상식이다 알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피직스가 뭘 공부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게 피직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밌잖아 재밌죠 재미없어요 네 과학 좋아하죠 피직스 됐습니까 화학은 참고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chemistry 라고 합니다 chemistry 나오면 배우시고요 응답들은 암그래도 피직스 배우기 mathematics 배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선생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진 그림이 보이네요 사진 그림은 picture 구요 picture는 사진 그림 뜻을 모두 갖고 있고요 사진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photo 가 있고요 발명이 어느 나라에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형이 원래 규칙대로 하지 않죠 그렇죠 photo에서 한다라는 거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 a picture pictures 할 거고요 a physics 할 수는 없겠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physics는 셀 수 없고 picture는 셀 수가 있는 명사니까 영어 문장 속에 명사를 집어넣을 땐 늘 신경 영어 영어 문장 쓸 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랑 영어가 제일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명사하고 동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 중에서 몇몇 불규칙 복수 명사들 tooth teeth child children person people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양사슴 물고기 기억나시죠 독일 3종 세트 기억나시죠 독일 3종 세트 자동차 오토 피아노 피아노 전부 다 원래 규칙대로 하면 ES 해야 되는데 그냥 S만 붙여서 복수형 하는 애들 그때 우리 다 했던 거 맞죠 그래머 터프에서 예 셀 수 있어 없어 양사슴 물고기는 셀 수 있어 없어 양사슴 물고기는 어 피시 돼야 안 돼 오케이 그럼 당연히 tooth fish is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 마리 있을 때도 피시의 형태는 피시 그대로고 복수형일 때도 피시의 형태 그대로 쓴다고 했던 게 양사슴 물고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 장소란 뜻으로요 단어가 보이네요 집 장소 place my uncle's place 하면 그건 뭔 뜻이겠다 우리 삼촌네 집이겠죠 삼촌댁 할 때 my uncle's place place가 명사일 때는 집 장소란 뜻이지만 얘가 동사로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라고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노타 두다 라는 뜻으로 뭐하고 갔다 됐습니까 place가 노타 두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he placed his pictures on the shelf 뭐 on the shelf 선반 위에 place his pictures 사진을 올려두었다 이런 뜻이겠죠 place는 집 장소 이외에 노타 두다란 뜻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교수는 professor professor 그 다음에 professor 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student 라고 하겠죠 뭐 그렇습니까 professor student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페서의 영영풀이에는 틀림없이 뭐가 teacher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 어 인 어 인 어 인 어 인어 유니버시티 or 어 college 이런 단어가 들어가겠죠 a teacher in a university or a college 됐습니까 오케이 유니버시티 종합대학 college 단과대학 어쨌든 대학 됐습니까 대학교의 teacher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학교에 있는 유니버시티나 college에 있는 teacher를 뭐라 그런다고요 professor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or 로 끝나는 사람이 있죠 or 로 끝나는 사람 뭐가 생각납니까 비지털 그렇지 방문객 또 doctor 됐습니까 doctor 네 세일러 그렇지 선언 세일러 오 그렇죠 모아놓으니까 많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세일러 doctor professor er이 아니고 or로 끝나는 사람 명사들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가 보이네요 결과는 result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써는 어떤 어떤 결과를 뭐하다 결과를 초래하다 겠죠 초대가 아니고 초래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다 result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가 결과죠 뭐 결과라 그럽니까 음음 와 결과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cause죠 cause cause and result 하면 원인과 결과겠죠 cause and result because because 아니고요 그냥 cause 원인 cause 결과 result 됐습니까 I got a good result I got a good result 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 뜻이겠죠 I got a good result I studied very hard 열심히 공부했어 for the test so I got a good result 좋은 결과를 얻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cause and result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 자 그 다음에 또 과목명이 보이네요 과학은 science 과학자 아시죠 scientist 됐습니까 또 er이나 or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sciencer 이런거 없습니다 scientist science 과학은 공부하다 study science 그래서 또 subject의 한 종류죠 과목명이 자꾸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과목 좋아하니 뭐 이런거 나오려나 대화파트에 자 그 다음에 10대는 teenager 좋습니까 tee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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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부터 19세까지를 얘기합니다 10살부터 12살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10이죠 teen이라는 단어가 안들어가죠 10이고 그 다음에 11은 11에 teen 안들어가죠 12는 12죠 그렇죠 teen 안들어가죠 근데 13은 13 14 15 16 17 18 19 됐습니까 그래서 10대는 13세부터 19세까지를 teenager라고 합니다 11살 11살 12살 10살짜리들은 teenager 라고 하지 않는다 teenager teenager 할 수 있죠 당연히 teenagers 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10대들 teenager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 요즘 젊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거 할 때 i can'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teenagers nowadays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lately 그쵸 lately lately가 뭔 뜻이었더라 최근에 라는 뜻이었다 했죠 i can't understand teenagers lately 요즘은 10대들이 이해가 잘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10대일때도 아저씨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저씨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동물이름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얼룩말은 zebra 보통 어디에서 원산지가 어디에요 사바나 사바나인데 어느 대륙이에요 애프리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zebra 뭐 길이는 뭐죠 giraffe 그렇죠 타조는 ostrich 였죠 동물이름도 나오고 과목이름도 쭉 나오고 이렇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씨 어찌씨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란 표현이 보이네요 실제적으로는 actually 됐습니까 actually it is not true 한번 볼까요 actually it is not true 실제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actually I don't like it 사실은 나 그거 안 좋아해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actually 무슨씨 actual은 actual test 라고 여러분들이 그래머타파 치다 보면 마지막에 actual test 하고 여러분 교재에도 actual test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actually 무슨씨 당연히 어찌씨 아닙니까 actual test 라는 표현이 존재하다는 얘기는 actual이 형용사겠죠 어떤 시험 실제적인 시험 실전문제 actual test 얘가 형용사 actually가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비슷한 단어 오케이 살펴보겠습니다 actual 하고 비슷한 단어는 r 로 시작하는 real이죠 그렇죠 그러면 actually 하고 비슷한 단어는 뭐겠어요 really 겠죠 그러니까 really I don't like it 그러니까 실제로 나 안 좋아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ctually 하고 같은 표현 하나 더 있고 시험 문제 종종 나오니까 actually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할 때 이것도 알아두세요 뭐가 있다 됐습니까 in fact 됐습니까 in fact I don't like it actually I don't like it 맨날 뭐 친구가 초콜릿 나 사줘 그래서 사주니까 고마워서 받아서 먹었는데 사실은 초콜릿 안 좋아한다면 in fact I don't like chocolate 사실 나 초콜릿 안 좋아해 민트 사줘 민트 됐습니까 actually I don't like it in fact I don't like it 자 그 다음에 이미 벌써 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already arrived in 서울 뭐 이렇게 쓰겠죠 he already arrived in 서울 뭔 뜻이겠어요 서울에 도착했다 됐습니까 벌써 이미 벌써 그래서 already 영영풀이는 뭐가 될 거냐 하면 earlier than expected 겠죠 earlier than expected 가 뭔 뜻이겠어요 뭐 된 것보다 어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찍 됐습니까 기대보다 더 일찍 아직 도착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어떤 행동이 끝났어 할 때 쓰는게 already 구요 already already 위치는 뭘 것 같아요 already 위치는 뭐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만약에 그가 도착 안 했다면 he he don't 입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는데 he didn't arrive in 서울이겠죠 그래서 already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니까 빈도 부서하고 같은 위치겠죠 됐습니까 소비디 일반 하프피 그렇게 좋아요 he already arrived in 서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반대말은 already 반대말은 뭐겠어요 아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벌써 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도착했으면 already earlier than expected 를 쓰겠지만 그렇죠 반대말은 아직 이니까 그가 아직 서울에 도착 안 했다는 he didn't arrive in 서울 yet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직 아니다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yes 뜻이 아직이면 lat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더 늦은 later than expected earli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더 일찍이면 어 벌써 했네 예상보다 더 늦으면 아직 안 했네 우리말로 아직과 벌써는 반대말 관계 아직 아니다 근데 선생님이 yet 에 대해서 얘기할 때 yet 하면 뭔 뜻이랄까 그렇죠 벌써 라고 했죠 예시 묻는 문장에 들어가면 이 뜻이 됩니다 Did he arrive in 서울 yet 하면 그는 벌써 서울에 도착했니 라는 뜻이 되니까 yet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yet 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중 2 1학기 때 할 거니까 그렇습니까 무슨 새로운 시제를 배우게 될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해서 지금까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였는데 중 2 1학기 시작하자마자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누가 다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때 조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수업 열심히 좀 듣고 여기 안드로메다를 자꾸 보내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그때 중요하니까 자 already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시 보이네요 어떤 아름다운 beautiful 반대말은 ugly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름답게는 그럼 뭐 겠다 beautifully 겠죠 어떤 시에 ly 붙이면 일반적으로는 어찌 부사로 바뀌죠 beautiful beautifully ugly ugly는 그럼 어떻게 돼요 uglyly 이렇게 되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빠른 빠르게 해가 형용사의 뜻도 있고 부사의 뜻도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빠른 자동차 fast car he ran fast 됐습니까 똑같은 fast지만 fast car 할 땐 형용사고요 he ran fast 할 때는 부사입니다 fastly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fast는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생긴 거 똑같이 형용사 부사 되는 거 fast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또 있었고 그럼 late 생각나면 따라올 친구 그렇죠 early도 있죠 어떤 일은 어찌 일찌 또 오케이 오케이 어떤 부지런한 어찌 열심히 어려운 도 되고요 맞습니까 또 어떤 높은 어찌 높게 highly는 very highly란 단어가 존재하는데 그건 얘랑 아무 관계 없고요 얘는 very란 뜻이라 했습니다 hardly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만 얘는 빈도 부사로서 거의 뭐 뭐 하지 않는 이라 뜻으로 hard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어 예 low도 있습니다 low도 어떤 낮은 어찌 낮게 lowly 이런 단어는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쭉 보이는 애들 fast late early hard high low 형용사 부사가 똑같은 녀석이고 어떤 애들은 ly 가 존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고요 어떤 애들은 ly 붙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fast 는 ly 가 존재하지 않고요 lately 는 있지만 걔는 최근에란 뜻이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early 리 없고요 hardly 있는데 빈도 부사로서 거의 뭐 뭐 하지 않는 이었고요 highly 있는데 걔는 very 이 뜻이라 했습니다 lowly 는 없습니다 뭐 그런건 천천히 알아가면 될텐데 일단 얘들은 자 이거 이런 내용들이 양이 많죠 양이 많죠 어려운건 아닌데 양이 많아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덟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익혀야 되는데 이제 한 몇 번쯤 얘기했죠 한 여섯 번쯤 얘기 여섯 번쯤 얘기했는데 전번에 얘기하는 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또 한 번 싹 까먹었었죠 그렇죠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불가능한이 보입니다 불가능한 impossible 됐습니까 가능한 possible 그래서 possible에 I am을 붙이면 반대말이 되는데 반대말 만드는 이런 녀석 보고 접두어라 그럽니다 붙일 접자에 머리두자 앞에 붙이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I am이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고요 행복한 happy 에 반대말은 sad도 있지만 sad 말고 happy unhappy죠 그래서 on이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애들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possible은 I am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거고 possible impossible 요즘 뭐 월드컵 유심히 보면 아디다스가 광고표를 뭘 쓰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관심 없죠 아디다스가 자꾸 정각판에다가 뭐라고 광고 하던데 못 봤어요 왜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던데 근데 사실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지만 표로 쓸 수는 있겠네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왜 틀렸죠 오케이 오 그래 잘 접근하고 있어 지금 이건 문법적으로 it is nothing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틀렸죠 왜 틀렸죠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impossibility is nothing 이렇게 했었어야 됐겠죠 그렇죠 이래야지 맞는 표현이죠 impossible is nothing 그러면 왜 틀린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씨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 씨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요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해낼 수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원래는 impossibility is nothing 이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인데 impossible is nothing 훨씬 더 입에 잘 달라붙긴 하죠 됐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possible impossible 살펴봤고요 im이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나오네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밖에 다른 이란 표현은 other 인데요 other 는 좀 설명하기 힘든데 자 합시다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거 자 상황 1입니다 자 빨간색 공이 하나 있고 파란색 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 공의 색깔을 이거를 아직 못 본 친구한테 설명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개는 빨갛고 라고 얘 색깔 했어 얘 색깔 설명하면 그 다음에 얘를 설명할 차례고 더 이상 남은 공은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 a 라 그랬어 그래서 이런 상황 공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빨갛고요 나머지 하나는 파랗습니다 라는 얘기할 때 이때는 one is red and the other is blue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빨갛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one is red and the other is blu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황 b 입니다 여러분도 뭐 안 쓰고 구경해도 다 알 모양이죠 역시 천재들이야 알아서 하세요 이번에는 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바쁘니까 이렇게 있다 치자 자 그래서 빨강 파랑 초록색 공이 세 개 있다 칩시다 자 이럴 때 우리말로는 하나는 빨갛고 다른 하나는 파랗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남은 하나는 초록색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야 되냐 one is red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면 얘 설명하고 나면 끝났습니까 아직 남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뭘 써야 되느냐 another is blue another 쓰면 아직 얘기 안 한 게 남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another는 on과 other가 합쳐서 하나의 다른 것 이란 뜻으로써 another를 쓰면 아직 설명 안 한 거 남았다 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어 그니까 another is blue 할 때 아직 계속 듣고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얘기할 때는 자 얘 얘기할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얘 설명하고 나면 더 이상 남은 거 없죠 그래서 얘 색깔 얘기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the other is green 이라 하겠죠 others를 왜 씁니까 이게 여러 개입니까 졸업체국이 자 공통된 게 계속해서 뭘 붙인다 마지막 거 얘기할 때 더 를 붙여야 됩니다 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the other를 들으면 the other 하고 나서 설명하는 거 들으면 아 마지막 거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남아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 상황 c 입니다 빨간 공이 하나 있구요 파란 공이 두 개 있다 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 하나는 빨갛고 하고 났으면 이거 얘들 이제 설명하고 나면 끝나죠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는 빨갛고요 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one is red and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and 자 얘 설명하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또 더 를 쓰고요 the other the other are blue 이렇게 씁니다 이게 one another the other 쓰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붙으면 더 가 붙으면 마지막 거 얘기한다 더 이상 남은 거 없다란 뜻으로 더 를 쓴다 근데 그게 여러 개면 the others 구요 이거 암만 길어봤자 they니까 여기 알고 와야 되겠죠 the others are blue 하나는 빨갛고요 there are three balls 공색에 있어요 one is red and the others are blue there are three balls 공색에 있어요 one is red another is blue another 들으면 아직 설명 안 한 다른 색깔의 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더 가 붙었으니까 and the other is green 더가 붙는 순간 더 남은 공은 없구나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다고요 공이 두 개 있어요 there are two balls one is red and the other is blue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나면 끝나죠 그러니까 마지막 거 마지막 남고 더 이상 남지 않은 설명할 거 안 남았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더 를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ther 는 그렇게 쓰는 거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다른 사람들 other people 하면 되겠죠 다른 책들 other boo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outside 했듯이 이런 뜻이래 해줘 그러면 6가지 질문 중에 where 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녀석은 형용사다 부사다 부사겠죠 됐습니까 밖으로 나가다 go outside outside 거기에 가다 go there 하듯이 go outside 여기 앞에 to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만들어질 때부터 where 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go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ther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other books가 된다는 얘기는 형용사란 얘기죠 그렇죠 impossible 은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죠 it is impossible 이렇게 쓰죠 오케이 그 다음에 fast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형용사도 되고 그거도 된다고요 beautiful은 형용사 됐습니까 outside는 부사라고 방금 설명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똑똑한 영리한 smart 비슷한 말은 clever 라든지 또는 wise 같은 것들이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이고요 반대말은 foolish 또 stupid 이런 것들이 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쓰여있는 smart clever wise foolish stupid 전부다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똑똑하게는 뭐겠다 smartly wisely wisely 그러니까 현명하게 wisely 현명한 wise 똑똑한 smart 뭐 stupidly 하면 멍청하게 가 되겠죠 stupidly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스페셜 특별한 형용사죠 오케이 반대말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특별한의 반대말은 우리말 뜻은 뭐예요 평범한 일반적인 평범한 일반적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텐데 오 그것도 압니까 와우 general 그 다음에 usual 일반적인 general usual 그래서 usual이 일반적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은 뭐였어 usually 빈도 부사가 된거죠 그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usual 특별한 special 됐습니까 일반적인 general usual 특별한 special 오케이 그 다음에 이상한 이라는 형용사가 보이죠 이상한 strang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낯선 사람 명사형이죠 낯선 사람은 뭐다 stranger 는 더 이상한 이란 뜻도 되겠죠 비교급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사 비교급으로서 더 이상한 이란 뜻도 있고 명사로선 낯선 사람 이란 뜻도 된다 오케이 이 stranger 라는 단어는 어떨 때 써먹으면 되냐 외국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길 물어보면 뭐라고 마무리하고 도망가면 된다 I'm a stranger here 하고 도망가면 돼요 됐습니까 I'm a stranger here 가 무슨 뜻일까 I'm a stranger here 그쵸 나도 여기 처음 와본다는 뜻입니다 나도 여기 잘 몰라요 길 잘 몰라요 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린다 I'm a stranger her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usual usual general 이런게 있죠 됐습니까 평범한 usual general 평범한 strange 이상한 special 특별한 자 그 다음에 어찌씨 어찌 놀랍게도죠 그래서 놀랍게도 surprisingly 는 부사구요 형용사형은 뭐다 surprising news 를 듣고 I am surprised 하겠죠 ing 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ed 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겠죠 surprising news 뉴스를 듣고 I am surprised 됐습니까 ok surprisingly 뒤에는 뭐 앞에 뭐 뭐 뭐 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했습니다 surprisingly 한국이 우승했어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뭔가 의외의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surprisingly 라는 부사를 앞에 놓고 나서 그 뒤에 그 다음에 놀랄만한 사실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10년 만에 뭐 10년 만에 도헌이를 다시 만났어요 surprisingly 키가 190이 되었더군요 이런 것도 놀랍게도 키가 19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보이네요 yet yet은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어 yet은 두 가지 뜻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는 not yet이 있다고 했고요 not yet일 때 합쳐서 무슨 뜻이다 아직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했고요 yet은 not yet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더라 yet yet의 뜻은 벌써 벌써 라고 그랬죠 not blah blah yet 이렇게 쓰고 yet은 제일 끝으로 갑니다 뭐 i didn't finish my homework yet 이런 식으로 i didn't finish my homework yet 나 아직 숙제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넌 숙제 벌써 끝냈니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엄마가 할머니가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그쯤이야 이런 느낌일 땐 뭐라고 대답하겠어 i finished it 하면 안되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 i i already finished it 나는 벌써 끝냈어요 라는 뜻이고 칭찬받겠죠 그쵸 근데 엄마한테 욕먹을만한 대답은 i didn't finish it yet 하면 아직 끝내지 못했다니까 아직 finish 하지 못했다니까 이건 혼나겠죠 그러니까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벌써 끝냈어 yes i already finished it 벌써 끝냈죠 기대하신 것보다 더 일찍 끝내놨죠 earlier than expected 하죠 근데 이거는 i didn't finish it yet 하면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옛이라 묻고 옛이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옛이라고 대답하면 욕먹겠죠 그러니까 알다 알쓰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부사들 옛은 그리고 부사겠죠 그러니까 어찌 마무리하지 못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어찌 마무리했니 벌써 마무리했니 어찌하다를 주로 만들고 있는 부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들 만나봅니다 하다시들 믿다 believe 맞습니까 비슷한 말은 trust 맞습니까 believe trust 믿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bring bring 3단 배신은 bring brought brought 그래서 이 표현 가지고 4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얘를 변환시켜서 3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어 bring의 뜻이 4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니네 학교에서 이미 배웠을 건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에게 b를 가지고 가다 라는 표현할 때 사형식으로 하면 뭐다 bring a b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품 품 여기는 왓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배웠을 걸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했죠 간접 목적어는 보통 어떤 사람이 오고 직접 목적어는 어떤 물건이 와서 간접 목적어의 해석은 보통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고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된다고 배웠죠 이때 목적어가 두 개라서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bring a b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bring a입니까 bring b to a 라고 했죠 b를 갖다 준다 누구에게 a에게 이때 bring의 목적어는 아까 전에는 몇 개였어 두 개였죠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면 사형식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로 바뀌었어 한 개로 바뀌었어 얘는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팔 몇 개만 뻗으면 돼 한 개만 뻗으면 되죠 목적어를 잡고 싶을 때 한 개만 뻗으면 되니까 삼형식이라고요 삼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인 경우라고요 한 개인 경우에 삼형식이라고 얘는 지금 팔 몇 개 뻗었어 두 개 뻗었죠 그렇죠 팔 두 개 써서 목적어 두 개를 잡아야 될 때는 목적어가 두 개라서 삼형식보다 한 단계 위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어떤 애들은 투 쓰고 어떤 애들은 풀 쓰고 딱 한 놈은 오브 쓴다라는 거 배웠죠 기억나시죠 몇 과에서 배웠어 1학기 기말고사 원래 칠 때 이게 시험 범위죠 얘는 시험 범위에서 나서 5강과 그럴 거야 5강과 아마 그렇죠 4강과였나 4단원이다 4단원 너 4단원 5단원이었잖아 그렇죠 이번엔 6, 7, 8이지 죽었지 이제 선생님이 6단원 전번에 모아서 보내줬어 이거 4단원에서 배웠던 거잖아 1학기 때 그렇죠 2학기 때 배웠습니까 니들 4단원 문법이야 이거 원래 아 이거 예 수요동사 2학기 때 배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알고 있어야지 어떤 애들이 투 쓰고 어떤 애들이 풀 쓰고 어떤 애들이 풀 쓰고 어떤 애들이 풀 썼더라 그렇죠 그럼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 준다 make b, b를 만들어 준다 for a buy a, b 하면 a에게 b를 사준다 buy b, b를 사준다 for a a를 위해서 뭐 이런거죠 오브는 누구였더라 ask a, b a에게 b를 물어보던데 ask b, b를 물어본다 오브 a, a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bring에 대한 얘기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bring b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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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ring은 사형식 표현이 가능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갖다 주다 라는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키다가 보이네요 시키다 cool 됐습니까 cool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이 뜻이죠 성동사로 사용된 거 서늘한 cool 근데 멋진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시키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냉장고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가 있다 쿨러도 냉장고란 뜻이라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 지금 싱어 같아 쿠커 같아 쿠커 같죠 사람이야 도구야 도구죠 쿨러하고 같은 말 프리처 라든지 리프리처레이러죠 냉장고 쿨러 리프리처레이러 프리처 맞습니까 오케이 시키다 그래서 쿨에 대해서는 전에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쿨에다가 밑줄 꺼놓고 쿨의 뜻이 본문에 어떤 대화에 쿨이란 단어 거기다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 골라라 했을 때 본문에 그쵸 That's a cool idea 하면 무슨 뜻이야 멋진 생각이다란 뜻이겠죠 그러면 다섯 가지 선택지 중에서 쿨이 멋진 훌륭한 이란 뜻으로 쓰인 걸 골라낼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왜 시키다 냉각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견하다가 보이네요 발견하다 Discover Discover 명사형이 보이네요 명사형은 Discovery Discover 랑 같은 말은 Find 가 있겠죠 됐습니까 깨닫는 거야 어딨지 하는 거야 깨닫는 거죠 어딨지 하는 건 뭐였더라 Look for 였죠 찾다 인데 아직 못 찾았으면 Look for 찾다 인데 찾았으면 Find나 Discover Discover 됐습니까 오케이 Discover의 반대말은 Discover의 반대말은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커버죠 됐습니까 가리다 숨기다 커버 발견하다 Discover Discover 좋아하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Dislike Hate Hate Dis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appear disappear like dislike 그 다음에 I am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죠 possible impossible 됐습니까 커버 Discover 가리다 숨기다 커버 발견하다 Discover Discovery 어 그럼 Discovery 같은 말도 우리 만난 것 같다 그쵸 Finding 이죠 됐습니까 Discovery Find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숙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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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Homework 그야 둘 다 돼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피니쉬 Doing Homework 피니쉬는 누구 같다고 Enjoy 갔다고요 됐습니까 피니쉬 Doing 이죠 뭐 뭐 하는 것을 마무리하다 뭐 물론 피니쉬 Homework 이렇게 해도 숙제를 끝내다 인데요 거기다 굳이 숙제하는 것을 끝내다 라는 표현을 꼭 하고싶으면 피니쉬 Doing Homework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반대말은 이거랑 이거랑 있잖아 끝내는 거에 반대말이 뭔지 몰라요 Start랑 그 다음에 Begin이 있죠 얘들은 누구 같더라 성격이 Like 같이 To Do Doing 그래서 숙제를 시작하다는 Start To Do Homework Start Doing Homework이고요 숙제를 마무리하다 할 때는 Finish Doing Homework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리즈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다도 되고 얼리다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녀석입니다 얼다도 되고 얼리다도 된다는 게 왜 특이하냐면 얼리다란 뜻일 때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말은 얼리다란 뜻일 때는 무슨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I freeze water 하면 이 뜻이겠죠 나는 물을 얼린다 I freeze water 근데 water freezes도 된단 말이야 water freezes는 무슨 뜻이다 물이 얼다 라는 뜻이겠죠 water freezes under zero degrees celsiu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ater freezes 물이 얼다 when under zero degrees celsius under zero degrees celsius 그래서 뭐뭐 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무엇무엇을 뭐뭐하게 만들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특이해요 오케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동사의 뜻도 있고 타동사의 뜻도 갖고 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을 수 오케이 얘처럼 이런 녀석은 그렇죠 어우 눈치 빠르네 heart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ange도 있고요 왜 성격이 비슷합니까 halt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고 무엇무엇을 다치게 하다 라는 뜻도 있고 지가 다친다는 뜻도 있죠 change의 뜻도 무엇무엇을 변화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 스스로 변한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게 뭐가 특별한데요 그냥 make랑 비교하면 되겠네 make가 만들어지다 라는 뜻도 있고 무엇무엇을 만들다 라는 뜻도 있습니까 만들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얘는 타동사의 뜻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freeze에 대해서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냉동실 냉동기란 뜻의 프리처 알 붙이면 아까 명사 맞을 때 만나봤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초대하다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초대하다 invite 됐습니까 오케이 invent랑 좀 그만 헷갈리세요 invent는 무슨 뜻이야 인벤터 인벤터 몰라 발명하다 잖아 이 새끼들 모르네 세종대응 더 세종 그레이트 인벤터드 인벤터드 코리언 알파벳 세종대응의 한글을 발명했다 할 때 인벤터 구요 인바이트 한게 아니죠 한글을 초대한게 아니고요 인바이트 한게 아니고 인벤터 하셨습니다 자 명사형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명사형의 뜻은 초대겠죠 초대 오케이 명사형은 뭐겠다 인비테이션이죠 인비테이션 인비테이션 그럼 인비테이션 카드 뭐겠다 초대장이겠죠 He gave me an invitation card 누가 나에게 인비테이션 카드를 줬어 He invited me 누가 나를 초대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석다 혼합하다 믹스 됐습니까 파생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믹스처 라는 파생어가 있는데 믹스처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믹스처 믹스처의 뜻은 혼합하다 혼합물이겠죠 혼합하다는 믹스라니깐요 그렇습니까 믹스 혼합하다 혼합되어 있는 어떤 물질 믹스처 뭐 보통 레서피에 많이 나오겠죠 믹스처라는 단어는 레서피가 뭐예요 레서피 조리법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ugar 뭐 add some water to some flour 밀가루에 물 좀 부으세요 그럼 이제 믹스처가 만들어진 거죠 뭐와 뭐에 믹스처 water와 flour 내가 얘기하는 flour는 이건 거 아시죠 꽃말고요 밀가루 발음이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믹스 혼합하다 믹스처 혼합물 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요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어딘가 나올 것 같네요 믹스라는지는 다 나오고 믹스도 보이고 pour도 보이죠 그러니까 뭐 음식 만드는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물을 좀 따르세요 그리고 pour some water 하면 되겠죠 뭐 어디 어디 안에다가 하고 싶으면 pour some water into the glass 하면 되겠죠 pour some water into the glass 그래서 pour a into b 하면 a를 빗속에 부어넣다라는 뜻이겠죠 pour a into b a를 부어넣는다 into b 빗속에다가 오케이 pouring rain 한번 뭐였더라 pouring rain pouring rain 저기 ing 붙여갖고 pouring 만든 다음에 뒤에다 rain 붙이면 pouring rain 한번 무슨 뜻이겠어요 pouring rain 뭘까요 아 이거 두 가지 뜻 뭐 또 물어봐야 됩니까 pouring rain 한번 뭐겠어요 러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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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사람이죠 그럼 pouring rain은 뭐겠냐 이놈들아 퍼붓고 있는 비겠죠 퍼붓고 있는 비 폭우겠죠 폭우겠죠 폭우 pouring rain 퍼붓고 있는 비 그래서 1번이야 2번이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이렇게 멋있게 물어봐야 돼요 이제 와 여기 많이 컸다 그래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법은 는 것 비죠 그쵸 현재 분사죠 pouring rain 이번에 여러분도 ing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뭐야 그래머 타파에 동명사 파트에서 이미 사른 적이 있어요 drinking water drinking water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그게 drinking은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오케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친구 왜 현재 분사인지 증명해 보세요 drinking water 현재 분사란 얘기는 drinking의 뜻이 마시는 중인 이란 뜻이고 그럼 drinking water 마시는 중인 물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drinking은 뭐예요 현재 분사죠 자 drinking water는 water for drinking 하고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자 오늘 원래 수업 해야 됐을 거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ан 아니야 툴이야 툴 툴 스모크 점퍼스 점핑 투 프리스트 with only a few 툴즈 and they carry only drinking water 라는게 원래 칠과의 오늘 다루게 되겠고 보내드렸어요 학습하시고요 자 그래서 삼림 소방대원들은 숲속으로 뛰어든다 이 부분 해석은 오직 몇 가지의 도구만 가지고서 그리고 그들은 뭐한다 가지고 다닌다 오직 마실 물만 마시는 것을 위한 물이야 물은 물인데 사람을 벌컥벌컥 마시는 중인 물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drinking은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drinking wat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water for drinking이고 내가 동명사란 말은 이거 된단 얘기잖아 그것을 위한 물이야 그거 뭐 마시는 중인을 위한 물입니까 마시는 것을 위한 물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둘 중에 고급스럽게 물어볼게 둘 중에 현재 분사는 어느 거야 위에 꺼야 밑에 꺼야 현재 분사는 밑에 꺼죠 어? 자 현재 분사는 뭐냐고 물어보면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 베이비가 맞는지 보란 말이야 자고 있는 아기죠 이건 현재 문사라고요 근데 얘는 뭐하고 같아? 오케이 그것을 위한 주머니죠 그것을 위한 주머니 그거 뭐 잠자는 것 그래 똑같이 생긴 슬리핑인데 이건 동명사고 이건 뭐뭐 하고 있는 악이란 뜻으로써 사는 짓이 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안 봐도 막 알죠 그렇죠? 얘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사다시가 ING 붙여서 형종사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현재 분사라고요 구분하는 문제 분명히 나와요 ING 됐습니까? 학교에서 아마 학습지 나누는 거에도 했을 걸? 안 했습니까? 동명사 현재 분사 구분하는 거? 기억이 없다 학교에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폴링레인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OK 그렇죠 동명사죠 레인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뭐다? 레인 포 포 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을 위한 비 퍼붓는 것을 위해 준비된 비란 말이죠 무슨 동명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퍼붓고 있는 비라고요 잠자고 있는 악이라고요 아 이 놈들 봐라 싱잉버드 동명사야 현재 분사요 현재 분사겠지 어떤 새 노래하는 중인 새라고요 어? 싱잉 룸은 룸 포 싱잉이니까 여기에 사용된 싱잉은 동명사라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 어떨 때 현재 분사가 되고 뭐 내가 동명사 구분하는 법 가르쳐 줬습니다 어? 뭐뭐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뭐만 들어봐서 말이 되면 룸 포 싱잉이 말이 되면 동명사라고요 노래하는 것을 위해 준비된 방이 난 뜻이니까 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 얘가 하는 짓은 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짓이니까 좋은 새 노래하는 새 얘는 현재 분사라고요 동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런 건 금방 구분되겠지 자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I like it 하고 있으니까 어? it이 되면 동명사라고요 오케이 시험 나한테 틀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발표하다 출판하다가 보이네요 발표하다 출판하다 Publish 됐습니까? 그럼 출판사는 뭐겠다 출판사? Publish 하겠죠 출판사 Publish Publish Publisher 그럼 뭐 발매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Publisher Publisher는 뭐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Publish Publish 비슷한 말이 보이네요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Publisher Publisher 어? Publisher 무슨 뜻으로 칠과해서 배운 것 같은데? 와 칠과 몰라요?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불을 끄다 How do they turn off a fire 하면 안 되겠죠?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불이 아니죠 그 파이어는 그래서 turn off a fire가 아니고 put out a fire도 되고 put a fire out도 되고 이어동사 자 칠과 본문에서는 누가 이어동사고 누가 이어동사가 아닌지에 따라서 어휘 아니 어휘가 아니고 어순주의해야 될 거 많이 나옵니다 Jump into는 이어동사 맞아 아니야? 그래서 jump into it이야 jump it into야? 밖에 안 되니까 jump into a forest 밖에 안 된다고 걔는 하지만 put out 그 다음에 멀리 치워버리다 move away 달라 배 없애다 cut down 됐습니까? 이런 애들이 이어동사야 cut them down move them away 어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put out이 발표하다 출판하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타 두다가 보이네요 노타 두다 put 같은 말은 아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place 그렇습니까? 노타 두다란 뜻으로 place 쓸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리 지르다 shout 그 다음에 말하다 tell 삼단보신 tell toad told 말하다 많은데 tell을 쓰는 건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일단 tell을 쓰는 구조는 첫 번째 tell ab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tell ab 써놓고 1,2,3,4,5 중에서 4 하겠네요 tell ab 하면 무슨 뜻이야? 아 a를 b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tell me the truth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러면 a를 b에게 말하는 거니까 나를 진실에게 말해주는 모양이네요 a a 에게 b를 말하다 내가 그래서 4라고 얘기하고 있어 4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 그래서 이거 몇 형식이라고? 4형식이고 3형식 바꾸면 뭐가 된다? tell the truth to me 된다고요 tell the truth to me 3형식으로 바꾸면 얘가 그런 거 to 쓴다 for 쓴다 안 외웠어? 처음 들어봐요? 알아요? 진짜로? 4형식 3형식 할 때 어떤 게 to 쓰고 어떤 게 for 쓰고 어떤 게 of 쓰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렇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말하다란 동사가 많은데 tell은 일단 4형식으로써 많이 쓰인다 문장의 구조 tell a, b a 에게 b를 말한다 이럴 때 say a, b speak a, b talk a, b 같은 건 없다고요 그다음 이게 첫 번째 쓰이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 쓰이는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쓰이냐 tell a to do 이거 투부 정사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tell a to do 하면 무슨 뜻이다? 엄마가 나한테 말했대 내 방 청소하라는 것을 그래서 tell a to do 하면 무슨 뜻? a 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한번 얘기해 준 거 다시 설명이 길어지니까 지금 다른 학년들은 다 팔과 지금 본문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팔과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뭐 어쩌겠어요 뭐 올해 수업해야지 뭐 기억이 안 나신다는데 이외에 talk 는 전시사도 좋아한다 했습니다 talk to me talk about it talk about the problem talk 는 전시사를 붙여서 쓴다 나에게 말해줘 talk to me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let's talk about the problem 그 남자와 함께 대화를 나눠봅시다 let's talk with him talk 는 그냥 안 쓰고 자꾸 전시사 붙이는 표현을 좋아한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talk to me talk with him talk about the problem talk to me talk with him talk about the problem talk 는 뭐 좋아한다고 전시사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speak 는 어떤 식으로 쓴다 일단 어떤 언어를 사용하다라는 표현할 때 speak speak english speak korean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말한다 can you speak louder 이런 식으로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됐습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speak 쓰구요 그 다음에 say 는 뭐 좋아하더라 he said he was angry 뭐 이런 거 안 좋아하던가요 그는 그가 화났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화났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화났었다고 말했다 오케이 이제 네 번째 얘기했으니까 기억이 안 났겠지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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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건데 이거 반복해서 되풀이하여 again and again 7과에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 나왔는데 이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7과에서는 뭐였더라 같은 말 over and over 하고 뭐하고 again and again 하고 똑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은 뭐가 있더라 했죠 그때 repeatedly again and again over and over repeatedly 반복하여 라는 것 짓이네요 over and over again and again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하는 것 7과에 나옵니다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땅을 반복해서 또한 뒤집어 줍니다 they also turn what the soil how over and over again and again repeatedly why in order to make a fire line 치과 치과 이런 학교 다 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표현 알죠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반복해 치과 본문 끝났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후 후 후 후 자 그 다음에 네 때문에 비커즈 오브 유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어떨 때 비커즈 오브를 쓰고 어떨 때 비커즈를 써야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비커즈를 쓰려고 그러면 뒤에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은 비커즈는 무슨 사람 말이야 접속사라고요 접속사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누가 다에서 다짜 떼 버린다고 하지만 비커즈 오브는 전치사 접속사야 얜 전치사라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 누가 다가오는게 아니라 했습니다 인 히 이즈 헨스 뭐 히 이즈 어 티처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어 인 히 이즈 어 티처 이런 거 본 적 있냐고 없냐고요 어 왜 본 적이 없을까 어 얘는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 누가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전치사 뒤에는 그냥 암만 길어봤자 잇 댐 힘 헐 할 수 있는 것만 와야된다고 누가 다 그릴 수 있는게 오면 안된다고 그래서 너 때문에 비커즈 오브 유 나의 불운 나의 불운 나의 불운 나의 불운 나의 불운 나의 불은 나의 불운 내가 불운 그렇죠 Because of my bad luck 이라고요 왜냐하면 my bad luck은 안만 길어봤자 잊히고 여기다가 누가다 여기다 대고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도어나 뭐니 누가다 만드는 요렇게 그렸을 때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뭐니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란 말이죠 여기 누가다가 도대체 어딨냐고 내가 방금 안만 길어봤자 잊이라며 어 그럼 여기 누가다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Because of를 써야 된다고요 하지만 내가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할 때는 뭐한다 Because I am not lucky 얘는 지금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접속사 써야 할 그 다음에 얘는 앞만 길어봤자 잊이나 댐이나 팀이나 허러가 되는 거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 써야 된다고요 뭔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응 알겠습니까 어떨 때 어떨 때 Because를 쓰고 어떨 때 Because of를 써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시나 댐이나 힘이나 허나 유 같은 거 인칭 대명사로 왕만 길어봤자 되고 누가다 없는 경우 됐습니까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언제 Because을 쓰고 언제 Because을 쓰고 쓰는지 그 다음에 그때까지가 보이네요 그때까지 By then 이구요 그러니까 then의 뜻은 그래서 by then하고 같은 표현은 뭐겠다 by that time이겠죠 By that time 그때까지 then의 뜻이 그때일 때 같은 말이 at that time이었죠 그래서 by then by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돌아오다 comeback 이고 같은 말은 return 이겠죠 return comeback 돌아오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결책은 솔루션이죠 솔루션의 동사형은 솔브죠 해결하다 solve 해결책 솔루션 그러면 해결책을 알아내다 라는 표현은 find out the solution 해도 되고 find the solution out 해도 된다는 얘기는 find out이 move away cut down 처럼 이어 동사다 이어 동사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어순 해결책을 알아내다 해결책을 알아내다 그리고 find out하고 비슷한 말 저 앞에 단어 할 때 나왔죠 뭐가 있습니까 discover 이런 게 있겠죠 됐습니까 discover the solution 해결책을 발견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할 말이 좀 몇 가지가 있죠 됐습니까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 밖에 안 닿는 얘기는 give up은 뭐다 이어 동사다 cut down move away 칠과 본문에 보면 나무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 치웁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fire fighters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and move them away 라는 표현이 나와 거기에 어순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요 when이 접속사라는 것도 문제됩니다 칠과 주요 문법이 시간에 접속사 when이었죠 그 문장에 시간에 접속사 뭐 뭐 할 때랑 when이 있었어요 give it up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포기하지마 그거 포기하지마 don't give it up 하면 되겠죠 그렇죠 수학 포기하지마 don't give math up 해도 되고 don't give up math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give up은 누구처럼 give up은 누구처럼 그래갖고 그 발냄새 지독한 애랑 도저히 못 만나게 했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헤어져 하지 않디 give up 미팅이었어 give up to meet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give up은 누구 갔다고 enjoy 갔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할까 그것을 만들다 make it 그거 만드는 것을 포기하다 give up making it 그렇습니까 give up making it 얘는 enjoy 쪽이라고요 목적으로써 동사를 가지고 싶을 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할 때는 ing만 허용하지 투두구를 가질 수 없습니다 give up doing이라 했어 그래서 그리고 이어동사기 때문에 give it up give them up 앞만 길어봤자 적응하면 다리 사이에 낀 인간에 놓는 어숨만 가능하다 설명할 거 많아야 이어동사에다가 enjoy처럼 ing만 좋아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help a with b가 뭐이죠 help a with b는 a의 b를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with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이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두번째 뜻으로써 그래서 a는 a인데 어떤 a를 도와준다구요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구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거운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 그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 상자를 가지고 있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게 영어스러운 해석이구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상자 옮기는 거 좀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 can you help whom me me는 me인데 어떤 me with this box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box 하면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이 상자 옮기는 걸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건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꾼 거구요 영어스럽게 하며 어떤 나를 도와달라고 이 상자를 가지고 있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상자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사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막 옮기려고 낑낑거리고 있으면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얘기고 뭐 테이블 위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면 테이블 위에 올리는 걸 도와달라는 뜻이겠죠 어쨌거나 이 자리에 조건은 여기도 명사라 해야 되구요 help a with b 할 때 조건은 여기도 명사구요 여기도 뭐라 해야 된다 여기도 명사라서 뭐뭐를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를 도와준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a 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나 숙제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with my home or 이렇게 하겠죠 전치서 with 비워놓고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help a with b 외워두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시간 안에 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한 시간 안에 in an hour 맞습니까 절대로 in a time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칠과에 이런 거 만난 거 같은데 비교 너네는 칠과 이거 아니구나 at a time 무슨 뜻일까 타임에 대해서 또 설명할게요 타임의 뜻이 1번이고 2번인데 여러분들 얘가 붙어 있는 얘가 붙어 있을 때 얘에 대해서 머리에 불이 안 들어오나봐 어 타임의 뜻이 시간이란 뜻도 있고 번 횟수란 뜻도 있는데 지금 at a time 얘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어 타임이 셀 수 있는 뜻이란 말이야 없는 뜻이란 말이야 지금 셀 수 있는 뜻이고 타임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어느게 셀 수 있는 뜻이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해 못해 그럼 at a time의 뜻은 뭐겠어 그렇죠 한번에겠죠 한번에 뭐 시간은 뭔 시간이야 에러 타임은 한번에고요 in an hour 너는 한 시간 이내 너 한 시간 안에 그거 할 수 있겠니 그거 마무리할 수 있겠니 너는 마무리할 수 있겠니 너는 마무리할 수 있겠니 너는 마무리할 수 있겠니 마무리하다가 F로 시작하는 거 몰라 Can you finish 너의 숙제하는 것을 Doing your homework 한 시간 이내 in an hour Can you finish doing your homework in an hour 하면 한 시간 이내로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는지 묻는 거죠 Can you finish doing your homework in an hour 이걸 이용해서 하루 안에 하고 싶으면 하루 안에 하루 이내로 inner day겠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일주일 이내로 inner week 한 달 이내로 inner month 됐습니까 오케이 한 달 동안 하루 동안은 뭐였더라 한 시간 동안은 뭐였더라 한 시간 동안 오케이 또 비교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쓰세요 대체 뭐라고요 for an hour 라고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모릅니까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for two hours 세 시간 동안 for three hours 뭐 어떤 것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누가 뭐뭐 다 동안 세 가지 동안 3종 세트 들어 본 적이 몇 번쯤 돼요 몇 번쯤 되죠 이제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for an hour 한 시간 이내로 in an hour 두 시간 이내로 in two hours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시험해보다 해봅시다 그것을 시험해보다 테스트잇아웃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 이어 동사라고요 테스트아웃 잇 하면 안 된다고요 테스트잇아웃 테스트잇아웃 그것을 시험해보다 그 장비 그 기계 그래서 그 기계를 한번 시험해보다 테스트잇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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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되지만 또 머신을 이수를 했을 때는 테스트잇아웃 give it up move it away move them away cut it down cut them down 으잉 pull it out 됐습니까 put the fire out put out the fire 전부 얘기했던 거 이번에 이어 동사 무지하게 7과 8과에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뭐 주의하라구요 어순주의하라구요 테스트잇아웃 테스트잇아웃 그것들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잇아웃 그거 한번 테스트해봐라 테스트잇아웃 클리스도 되고 turn off 더 라이트도 되지만 turn it off turn it off 밖에 안된다 turn it off 또 이어 동사 이어 동사 이어 동사 완전 7과 8과에 다 때리도 안되네 pull it out cut them down move them away turn it off 테스트잇아웃 give it up 그 다음에 아까 전에 find it out 오케이 이걸 가지고 학교로 돌아온다 해볼까 학교로 돌아온다 컴백 투 스쿨이죠 그래서 얜 이어 동사 아니라고요 컴백 투 스쿨 학교로 돌아오다 집으로 돌아오다 컴백 홈 됐습니까 얜 이어 동사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휘학습을 오늘 아직도 마무리 안했으면 오늘 집에 와서 반드시 마무리 해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집중탐구입니다 반댓말 관계네요 오케이 그래서 빠른 차 패스트카 패스트카 느린 차 슬로우카 자 슬로우의 뜻이 느린 느리게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슬로우가 느리게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 느리게 일 때는 슬로우는 몰아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슬로우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는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지만 슬로우는 형용사 부사 형태가 달라요 정상이야 슬로우가 그러니까 he walks fast 할 때 패스트는 부사로 썼습니다 근데 he walks fast but she walks slowly 라고 해야 되겠죠 그는 빠르게 걷지만 그녀는 천천히 걷습니다 할 때는 she walks 슬로우가 아니고 she walks 슬로우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커다란이란 뜻에 big large 이구요 작은이란 뜻에 small 자 little 하고 비교하면 little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했죠 little boy 할 때 little은 작은 어린이란 뜻이고 little money 하면 I have a little money 나는 돈 좀 있어구요 I have little money 하면 나는 돈이 거의 없다라 그랬죠 little 두가의 뜻이 서로 다른 뜻이라 해서 분명히 little boy 할 때 little 하고 little money 할 때 little는 다른 뜻입니다 big small 같은 아니 같은 말이야 반이고 반대말이구요 그 다음에 긴 long 짧은 sho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길게는 뭘까요 길게 long 됐습니까 롱글리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얼마나 길게 너는 한국에 머무를 거니 how long will you stay in korea입니까 how long will you stay in korea입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말은 long이 누구 같다 fast 같다 라고 얘기했어 지금 긴도 되지만 길게도 된다구요 됐습니까 하지만 short는 짧은 이란 뜻밖에 없고 짧게는 뭐겠다 shortly 됐습니까 얘는 slow하고 같다 정상이다 slow slowly short shortly 짧은 short 짧게 short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이가 든 old 젊은 young old young 서로 반대말 관계구요 그 다음에 high의 뜻이 높은도 되고 높게도 된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기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high mountain 하면 이 뜻이구요 the bird is flying high 하면 이 뜻이구요 어찌 날고 있는 중이다 높이 날고 있는 중이다 highly 존재하는데 걔는 very라고 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형용사 부사 다 하고요 low도 맞다 똑같다 했습니다 lowly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낮은도 되고 낮게도 됩니다 어떤 어찌를 다 똑같네 high하고 low하고 반대말이면서 문법적 성격이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high, low 그 다음에 똑똑한 smart 어리석은 stupid 스마트하고 비슷한 w로 시작하는 wise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clever clever fox clever fox 클레버 fox 한 번 기억 안 나요 하하하하 you are foolish clever fox 기억나십니까 clever fox 레벨 2에서 했는데 are you busy can you help me 막 지나가잖아 그렇지 구멍에 빠지잖아 그렇지 내가 봤을 때 clever fox 가 아니고 약삭 연락 싸가지 없는 박스였는데 그렇지 기억왔나 기억왔나 뭔 얘기하냐 이런 분이네요 stupid 비슷한 말은 foolish 였죠 됐습니까 full은 명사구요 지금이 형용사라야죠 smart wise clever stupid foolish 오케이 그 다음에 행복한 happy 슬픈 sad sad 같은 말 얘 쳐다보고 unhappy 됐습니까 happy sad 누나 계속해서 오케이 강한 strong 약한 weak 또 weak 이거 하지 마시고요 제발 됐습니까 약한 strong weak 그 다음에 키 큰 과 키 작은 이 보이죠 키 큰 더 키 작은 short short 아까 만나본 것 같은데 뭐의 반대말로 쓰였더라 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키가 작은 이란 뜻도 있고 길이가 짧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갑고 뜨거운게 보이네요 차가운 cold 뜨거운 ho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깝고 먼게 보이네요 가까운 이란 같은 말 close near 먼 far 됐습니까 far의 비교급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중에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파이더맨 제목 중에 뭐가 있었더라 far from home 있었죠 far from home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far from home 그럼 far from home의 반대말은 near home close to home 이겠죠 집 가까이에 close to home near home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게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밝은 bright 어두운 dark bright dark 그 다음에 가득 찬 full 텅 빈 empty 근데 full이 가득 찬 이란 뜻도 있지만 배부른 이란 뜻도 있지 않나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때의 반대말은 empty가 아니고 hungry 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full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일때는 텅 비어 있는 empty가 반대말이고요 I'm full의 반대말은 I'm hungry 되겠죠 The glass is full of water 한번 보겠어요 The glass is full of water 그 자리에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겠죠 됐습니까 It is not empty 비어있지 않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지런한 diligent 게으른 lazy diligent 스펠링 여과의 소리가 딜리죠 딜리 딜리 그 다음에 됐습니까 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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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거 포기하지마 합시다 됐습니까 done give it up try it again and again try it over and over 됐습니까 repeatedly try it repeatedly 됐습니까 don't give it up try it again and again 이어동사라는 거 알아두란 말입니다 don't give it up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 콜드 나의 차가운인가 콜드가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어 I have a cold 난 차가운을 갖고 있는거지 감기죠 감기 명사로서의 뜻 나의 추운이겠습니까 나의 감기겠습니까 마이 무슨격 소유격 소유격 뒤에 뭐가 와야된다구요 명사가 와야된다 했으니까 콜드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구요 콜드의 명사로서의 뜻은 감기죠 그래서 내가 과거시 이제 학교에 안갔다 감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y didn't you go to school Why didn't you go to school 학교 왜 안갔어 Because of my cold 나의 감기 때문에 됐습니까 내가 아팠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Because 내가 감기 걸렸었기 때문에 할까요 Because I had a cold 왜 해부하면 왜 안되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얘한테 물어보세요 됐습니까 언제 감기 걸려서 언제 감기에 걸려서 과거에 감기 걸려서 언제 학교 안갔대요 현재 감기에 걸렸는데 과거에 미리 안갑니까 학교에 선생님 저 좀 이따 감기 걸릴 거니깐요 그렇죠 안갈게요 이럽니까 그러니까 Because I have a cold 하면 절대로 될 리가 없다 그랬고 Because는 무슨 사라구요 접속사라고 했죠 내가 접속사가 나오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접속사 나오면 이게 두 번 그려진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 1번 있을 거고 여기에 동사 2번 있을 건데 말이 되도록 해라 과거에 안갔으면 과거에 감기 걸렸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ecause of를 써야 하는 상황과 Because를 썼으니까 누가다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언제 Because of 쓰고 어떤 것 때문에 안갔죠 지금은 안만 길어봤자 잇이죠 여기 도대체 무슨 재주로 누가다를 그릴 겁니까 Y가 cold 하답니까 그래서 이건 Because of 자리구요 학교 선생님들이 Because of랑 같은 말을 가르쳐 주시면 꼭 외워두세요 제가 알려드린 건 최소한 딱 하나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Because of가 어떤 것 때문에 라는 뜻이고 같은 말은 뭐가 있냐 Due to가 있습니다 Due to My cold D-U-E-T-O Due to Because of랑 네 Because of랑 같은 말 To가 전치사로 안 보입니까 Due to my cold Because of my cold Owing to my cold On account of my col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due to my cold 정도는 알아두시길 그래서 나는 Where How long 이렇게 있네요 됐습니까 난 걸어갈 수 있어 I can walk Where To the lake How long In an hour 됐습니까 How long Can you walk to the lake 그래서 여기 ca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이니까 I am able I am able to walk to the lake In an hour 됐습니까 Be able to 의 뜻이죠 I am able to walk to the lake In an hour 됐습니까 이 대답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이거 숫자가 궁금한 거네 In How many hours Can you walk to the lake 라고 물어보면 될까 몇 시간만에 너는 호수까지 걸어갈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In How many hours Can you walk to the lake 자 이거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전체가 궁금하며 How long can you walk to the lake 겠지 하지만 이것만 궁금하면 얘가 통째로 앞으로 날아갑니다 In How many hours Can you walk to the lake 몇 시간만에 너는 걸어갈 수 있겠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w theory The new theory The new theory 의 뜻이 뭘 것 같아요 The new theory 그 새로운 이론 이겠죠 Okay 그래서 써 있는 대로 말고 됐습니까 다른 어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다른 어순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그 어순으로 읽어주세요 the test is testing the new theory out 됐습니까? 한번 길러봤죠? 그래서 it이 됐을때는 the scientist is testing it out 밖에 안된다. 2어동사라고 했죠 아까전에 뭐가 안됩니까 다른 어순이 the scientist is testing the new theory out the scientist is testing it out 2어동사라고요 give up도 2어동사라고요 cut out, cut down도 2어동사구요 put out도 2어동사구요 move away도 2어동사에요 어순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를 가지고 있는 a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놓다 우리말스럽다면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많은 로봇들이 누가 뭐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도와줬대요? 그렇죠 힘든 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들의 힘든 일을 도와준다 이건 많이 우리말스럽게 한거구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많은 로봇들이 힘든 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도와준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로봇들이 도와줍니다 help 누구를 us, us는 us인데 with hard work 그래서 여기에 with 들어가는거 help a with b 라고요 many 로봇들이 help us with hard work 많은 힘든 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 팝퀴즈 풀어보시구요 그 다음에 대화 파트 이어갑니다 잠깐 뭐 화장실 계속 그냥 쭉 이어서 할까요? 잠깐 쉬는 시간 안가져도 되겠죠? 눈치 보지 마시구요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오케이 자 비교하기 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교하는 건 두 대상을 비교한다 두 대상을 비교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할까요? 우리 이미 배웠던 거 문법적으로 해볼까? 둘 비교 둘을 비교하는데 이 방법도 있었고 이 방법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둘 비교 말고 뭐 셋 이상 비교는 이거밖에 없었죠 알았습니까? 오케이 뭐 아무거나 짧은 문장 하나만 써줘 뭐라고? I'm? 그거부터 할래요? I'm taller than you 그 다음에 뭐 할까 여기는 I'm as tall as you 그래서 문법적으로 여기다 관로하고 원급 비교였죠 누구누구만큼 근데 나는 너만큼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좀 이따 할거야 됐습니까? 난 왜 그걸 하는지 눈치챈 사람은 챘을 거고요 챘습니까? 그러면 눈치챘으니까 눈치챈 버전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더 보다 더 키가 크다는 I'm taller than you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한다? 비교고 비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했을까 I'm으로 계속 가볼까? I'm 그렇지 더 톤 리스트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갈림길이 이거 있고 이게 있죠 일단 In My Class가 가능하죠 In My Class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 오브 마이 프렌드가 있죠 그쵸? 그쵸?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한 거 눈치챘죠 오브 마이 프렌드 됐습니까? 그래서 I'm the tallest in my 클래스는 내가 가장 키가 크다 그 다음에 외열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My Class 얘는 누구누구들 중에서니까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는 뭐겠다 I am not 그렇죠 I am not so tall as you 됐습니까? NOT이 들어갔을 때만 이 AD 대신에 SO가 가능하다 했어 I'm not so tall as you 난 너만큼 키가 크진 않아 하고 You are taller than me 하고 같은 뜻이죠 그쵸? 난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 네가 더 크다니까 여기에 나이 들어가면 이 표현하고 이 표현으로 바꿔서 이거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 I am not so tall as you You are taller than me 난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 네가 더 크다 이건 다 아네 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던 걸 여기 뭐라고 했냐 그래서 두 대상을 비교할 때는 I am taller than you I am taller than you 는 비교구 표현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구 본 다음에 I am taller than you 내가 키가 너무나도 크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해볼까? 맛있는 맛있는 delicious 더 맛있는 뭐 deliciouser 하시려고요 More delicious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니 A냐 B냐 준비됐습니까? 어느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냐 A냐 B냐 어느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니 Which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니 A냐 B냐 준비됐습니까? 어느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니 A냐 B냐 Which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니 A냐 B냐 준비됐습니까? 어느 건물이 더 높니 A냐 B냐 Which building is higher A or B Which building is taller A or B 그 다음에 건물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치 빌딩이라고 할 필요 없겠죠 건물을 쳐다보면서 얘기할 때는 which is taller A or B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로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아이스크림 두 개 들고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ich is more delicious A or B 하면 된다고요 여기 명사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다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이 더하니라는 뜻이며 상대방에게 선택을 위치 무슨 의문문사라고요? 선택할 때 쓰는 의문사였죠 선택을 묻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길래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했을까? 어느 계절을 너는 더 좋아하니? 그렇죠 여름이니 겨울이니 여름이니 했겠죠 그래서 어느 계절을 which is season do you like better? summer and summer or winter? winter or summer? 라고 물었겠죠 which is season? 여기에 summer or winter 넣을 것 같으면 summer도 그렇고 winter도 그렇고 뭐니깐 시즌이니깐 때도 상관없겠죠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맞습니까? 그러면 which is season do you like better? winter or summer? 라고 물어봤더니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됐습니까? 나는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animals are faster? 하고 있네요 which animals are faster? which를 썼으니까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된다? A or B가 와줘야 된다고요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horses or rabbits 말과 토끼 중에서 어느 게 더 빠르죠 말 그러면 대답하면 되겠죠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s 하면 되겠죠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s 됐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말이 다 토끼보다 다 빠른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죠 usually usually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who is stronger? 라고 단순히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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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which which 를 썼으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tom or Andy 됐습니까? 이거 둘 다 사람이죠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ich person 이나 또는 boy 이런게 생략됬겠죠 which boy is stronger tom or Andy 했더니 tom is stronger than Andy 됐습니까? Which boy is stronger? Which is stronger? Tom or Andy?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Andy로 해보고 싶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Andy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짱또를 굴려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I think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뭔 일을 하는지는 뻔하죠 그렇죠? I think that 뒤에 뭐?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 맞는지 보자 이거 없다 치고 I think that 없다 치고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의 뜻은 물리학이 더 어렵다 수학보다 완벽한 문장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 that을 붙여서 물리학이 수학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I think that은 뭐 물어봤을 때 쓰는 거라고요? 의견 묻기라 했죠? 그래서 너는 물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물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어떻게? what do you think about physics? 뭐 하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what should I do? 왜 what이 와야 되냐 that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의 뜻은 물리학이 수학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한번 길어봤자 it이 된다면 뻘한 거 아니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how do you think about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대답도 I think that you should practice it very hard 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렇죠? what should I do는 뭐 요청하기야? 충고 요청하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네가 뭐 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what should I do고 what do you think about 입니다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하지마 어떻게 쓰면 안 되는 경우라 했어 what do you think about physics 그래서 물리학에 대한 무슨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I think that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 묻고 답하기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 해보기로 했죠 그러면 Tom is stronger than Andy 라는 표현을 Andy를 주어로 하는 표현 버전이 두 가지가 있죠 오우 Andy isn't so strong as Tom 의 뜻은 Andy는 Tom만큼 강하지는 않다 Tom이 더 강하다 됐습니까? Andy isn't so strong as Tom Andy isn't as strong as Tom 그 다음에 한 가지 버전이 더 있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스트롱의 반대말을 배웠을 거 아니야 원급을 쓰나요? Andy는 Tom보다 더 약하다 해도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선생님이 비교 표현이란 문법에서 야 니네들 비교 표현 문법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건 뭐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다양한 방법 접속사 문법을 배울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누가 다 두 번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지 시제의 일치 그럼 physics is more difficult than math도 여러가지 표현이 있겠죠 math isn't so difficult as physics 수학은 물리학만큼 어렵지 않다 물리학이 더 어렵다 그 다음에 디피컬트의 반대말 뭐죠 easy죠 그럼 math is easier than physics 수학이 물리학보다 더 쉽다 물리학이 수학보다 더 어렵다 수학은 물리학만큼 어렵진 않다 물리학이 더 어렵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견 묶기 표현 여러분들이 틀렸던 거 어떻게 생각하니지만 what do you think about it 어떻게 제가 해야만 할까요 what should I do였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나라가 country 나오네요 더 크니 미국이니 캐나다니 그랬더니 나는 미국이 캐나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라고 팩트를 얘기한 거야 어피니언을 얘기한 거야 팩트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얘는 팩트를 알고 있다 없다 됐습니까 얘가 없어지면 팩트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안다고 아는 거 같아 잘 모르는 거 같아 잘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면 A가 여기다 대고 뭐라고 받아친다 That's not That's not right 끝난 다음에 캐나다 is bigger than the US 캐나다 is bigger than US 앞에 사실은 이란 말 잘 모르는 거 같아 잘 모르는 거 같아 인펙트 하나 더 actually 만약에 which animals are faster? horses or rabbits? 그랬어 That's not right. You are not right. You are wrong. 한 다음에 Actually, horses are faster than rabbits. 이렇게 정정해 주겠죠. 이건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캐나다가 더 클 것 같은데? 북극권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캐나다가 더 클 거예요. 그렇습니까? 인구는 물론 미국이 훨씬 많지만 요즘 캐나다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나라가 더 크니? 만약에 Which country is bigger? China or Russia? 했으면 Russia is much bigger than China. Much bigger가 뭐였더라? 훨씬 더 클이라고 그랬죠. Much bigger, other bigger, even bigger, still bigger, far bigger. 훨씬 몇 종 세트? Very bigger, so bigger? 안 된다 그랬어. Very big, so big. 걔들 뒤에 원크. 이런 생각나셔야죠. 비교 표현이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풀어보시고요 아이고야 얘가 또 메모리가 딸리기 시작하네? 오케이 그다음에 U 묶이입니다. U 묶이니까 우리가 뭐가 보일 테다? Y가 보일 거고요.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Why is she crying? Why is he crying? 묻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Because 했으면 이거 꼭 쓰시고요. 네 때문에 하고 싶으면 Because of you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말고도 있죠. 너 왜 일찍 일어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그 버스를 타기 위하여 할 수도 있겠죠? Catch the bus겠죠? 그러면 Catch the bus를 간단하게 그 버스를 타던데 타기 위하여 하고 싶으면 뭐 해도 됐더라? To catch the bus in order to catch the b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유 묻고 답하기에 여러분들은 Because를 쓰는 경우 Because of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투 부정사의 부사용법 중에 의도를 나타내는 투 부정사용법으로서 대답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땐 당연히 왜 를 쓰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Why are you sad?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Why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Why? 내가 왜 그걸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내가 왜, What? Why should I do it? 하면 되겠죠. 그때는 What이 아니죠. 내가 해야되는 이유를 묻는 거니까 Why should I do it? Why should I take the medicine? 내가 왜 약 먹어야 되는데? 코로나 걸렸잖아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방금 해둔 거 Why are you sad? Why do you like it? Why should I take the medicin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용법을 골고루 다 쓴 거 아시죠? 계기동사도 써봤고요. Why are you sad? Why do you like it? 하다시 do도 써봤고요. Why should I do it? 양념시 should도 써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 비코드를 써서 That's because.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at's because. It's because. 또는 그냥 비코드 했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누가 다가와야 되겠죠. Because my mom. My mom. Why are you sad? Because my mom didn't give me pocket money. 그쵸? 그쵸? Sad 할 말 하죠. 아닌가요? 해피한 건가요? Because my mom didn't give me pocket money. 해피한 상황이야? Sad한 상황이야? 오케이. 엄마가 뭐 했길래? 용돈을 안 주셨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또는 내 용돈때문에 할 수도 있겠죠. 내 용돈때문에 라는 표현은? pocket money 하면 되겠죠. 그 때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유표현에 또 다른게 I think it is because of my mom.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슬픈 이유가 누구 때문인 것 같다? I think it is because of my mom. 우리가 해피해. Why are you happy?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적이 보통. Why are you happy yesterday? I think it is because of my mom. 그쵸? 엄마 때문에 나는 어때? 슬픕니까? 행복합니까? 약간 강요받는 느낌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중요표현 더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Why do you think so? 이거는 이제 대화에서 A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 I think. I think she is very kind. 그녀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죠. 그쵸? I think she is very kind.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런다? Why do you think so? 왜 소는 지우고 이 상황에서 뭐 집어넣을 수 있다. Why do you think that she is very kind? I think that she is very kind. Why do you think that she is very kind? Why do you think so? 했더니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A가 얘기할 때는 내가 봤었다. I saw her helping people in need.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녀를 봤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또는 뭐 I think that 갤럭시 폰스 are better than 아이폰스라 그랬어. 그쵸? 별로 동화 말 안 했지. 알겠습니다. I think that 아이폰스 are better than 갤럭시 폰즈라 그랬어. 그럼 얘가 뭐라 보는다? Why do you think so? 그쵸?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이 왜 더 좋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Because 아이폰스 are... I think that 갤럭시 폰스 are better than 아이폰스라 그랬다. 그쵸?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Why do you think so?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래? Because... 갤럭시 폰즈 are... 원래 장점 없어? More useful than 아이폰스, 뭐 이러든지. 또는 뭐 갤럭시 폰즈 can do more things than 아이폰스라고 하시든지. 그쵸? 아니면 뭐 갤럭시 폰즈 are more compatible, 더 호환성이 좋다, 뭐 이러시든지. 됐습니까? 뭐 여러가지. 뭐 cheaper 이럴 수도 있죠. 갤럭시 폰즈 are cheaper than 아이폰스 이럴 수도 있구요. 됐습니까? 그렇게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랬길래 이렇게 얘기하냐. I like, I like, I like,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라고 했더니 A가 뭐라고 그랬다구요?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 B가?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겠죠? Why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그럼 여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다? Because 해놓고 아무거나 치는 해봐. Why do you? Because I... I like to swim 하면 되겠죠. 내가 수영하는 걸 I like ice cream. 결국에도 뭐 잘 먹을 수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I like ice cream. I like to swim.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암만 길어봤자 The oceans. 암만 길어봤자 아, it인가요? 이런 게 붙어있는데요. Why don't they freeze? 하는 거죠. 왜 바다는 얼지 않냐. 됐습니까? 왜 바다가 얼지 않니? Why don't the oceans freeze? 그러면 Because they have They have much salt. 됐습니까? 뭐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소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 분자가 물 분자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온다는 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끼리 달라붙는 거죠. 고체가 돼서. 그런데 소금 분자가 사이에 끼어 있으면 걔가 blocking을 받겠어? 안 받겠어? blocking이 뭔데? 방해를 받겠죠? 그럼 방해를 받으면 쉽게 달라붙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온도를 더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어는점 내림 현상이 일어나죠. 혼합물에서. 됐습니까? Because the oceans have much salt.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소금 때문에. 이래도 되겠네요. Because of salt. 됐습니까? Why don't they freeze? 됐습니까? Because the oceans have much salt. Because of sal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존재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른 소금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much salt. Where? In the oceans. 그니까. That's because. 해도 되고. It's because. 해도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뭐 it's를 기본 기준으로 할게요. that's를 할게. 이거는 이제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that's because. it's because. 랑 비교해서 설명할 표현이 뭐냐 하면. that's why 가 있습니다. that's why 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잘 쓰면. 그래서. that's why 랑 that's because 는 반대되는 녀석인데요. that's why 는 이렇게 써야 돼. 자.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을. that's because 를 써 볼까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that's because 를 쓰고 싶다. that's because 를 쓰고 싶으면. that's because 를 쓰고 싶다. 그러면. that's why he didn't go to school yesterday. 그것이 뭐다. 그렇죠. 그가 어제 학교에 안 갔던. 이유이다. y 뒤에. 묻는 어순이야. 묻지 않는 어순이야. 그렇죠. y에 두 가지 뜻. y 뒤에 묻는 어순이면. 왜고요. y 뒤에 묻지 않는 어순이면. 누가 뭐뭐한. 이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idn't go to school yesterday. tom은 어제 학교에 안 갔다. 아이고야. 그것이. 자. 이거는. 아이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because he called a code 하면. 그가 뭐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at's why 뒤에는. 원인이 옵니까. 결과가 옵니까. 오케이. 감기에 걸린 게. 원인이에요. 학교에 안 간 게. 원인이에요. 그렇죠. 그가 that's why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우고. 한 단어 모두 써도 됩니까. 그렇죠. 써줘. 됐습니까. 자. 그가 학교에 안 갔죠. 감기에 걸렸죠. because 뒤에는. 뭐가 오는 게 당연해.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고. 계속 얘기했죠.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에다가. b 코드 수놓고. 맞냐. 틀렸냐. 눈치챌 줄 아는지.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원인과 결과를. 찾아낼 줄 알고.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와야 돼. 알겠습니까. 알 수 있겠죠. 난 지금. 뭘 가르쳐줬다. that's why 와. that's because 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뭔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because 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를 만들고. that's why 는. 누가 뭐뭐 했던. 어떤 이유. 라는 표현입니다. ok.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아우. 더 해야 되는데. 원래. 원래 더 해야 되는데. 더 한다 그러면. 폭동 일으키겠죠.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이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해야 될 거고. 마무리해야 될 거에요. 선생님들이. 바빠졌어요. 여러분들. 수업 증도가 들렸어요. 복습방은 마무리해야 될 건. 8과 단어 3종 세트와. 예습해야 될 건. 8과 대화 파트. 8과 본문 파트. 예습하시고요. 7과. 본문 자료. 올려주는 대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7과 본문. 본문 장으로. 복습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잠잠잠. 두검아. 너 뭐 받아가야 돼. 할머니께서 뭐. 해달라고 하셨어. 잠깐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